제즈잭 랩 기어 오브 워 언리얼 게임 엔진이 먹고 있고요 포트나이트에서 배틀로얄몬드를 1230만명이 봤어요 와 이 회사를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이 부분을 아시는 분 있으시려나 오늘은 이 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에픽게임즈라는 게임 회사의 창업자이자 대표를 하고 계시는 팀스윈이 라는 분이고요 이 분에 대해서 아시려면 게임 엔진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게임을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게임을 바닥부터 만들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요즘 게임 그래픽이 얼마나 좋아요 처음부터 물리엔진이나 이런 걸 다 만들겠어요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게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요소들을 모아놔서 게임 엔진 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나리오를 입히고 그래픽을 좀 더 좋게 하고 하거든요 게임사들은 게임 엔진을 가장 처음 만드신 분은 이 분이세요 존 카맥 이라는 분인데 이 분도 전설과 같은 분이세요 이드테크 게임즈라는 회사를 설립하셔서 1996년도에 퀘이크, 둠 이런 게임들을 만들게 돼요 게임의 초창기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둠이랑 퀘이크가 이 시대를 얼마나 평정했는지를 다 아실 거잖아요 그 전에는 뭐 울펜슈타인 3D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 게임들이 왜 대단하냐 3D 게임으로 FPS라는 장르를 최초로 하면서 이 둠이랑 퀘이크는 이 당시의 PC 게임 업계를 그냥 아예 다 휩쓸었거든요 근데 이 분이 이 퀘이크를 만들면서 이 시리즈의 소스 코드를 공개했어요 최초의 3D고 이 3D로 FPS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전세계의 게임 업계를 다 점령했는데 이 분이 소스 코드를 공개한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3D 게임 특히 FPS 슈팅 게임 같은 걸 만드시는 분들은 공개된 이 퀘이크 소스 코드를 시작으로 무언가는 빼고 무언가는 더하고 이러면서 자기만의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분이 게임 엔진이라는 걸 최초로 만드신 분이죠 두미나 퀘이크가 나오고 있을 때 우리 팀스윈이 형님께서는 뭐하고 계셨냐 이런 거 하고 계셨어요 대학교 졸업하는 그 시점쯤에 만든 첫 번째 게임인데 이름은 ZZT 그래픽이 조금 가미되어 있는 머드게임 팀스윈이가 이 머드게임을 만들 때도 게임 에디터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유저들이 이 게임의 일부를 조금씩 변형하고 기록을 관리하고 이러면서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게임 에디터를 만들었었어요 혹시 도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게임 중에 일부분의 게임 에디터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실 텐데 스윈이는 이딴 걸 만들고 있다가 둠과 케이크를 본 거죠 어마어마하게 쇼킹을 받게 돼요 당시에 팀스윈이가 하고 있던 프로젝트는 제즈잭 래빗이었어요 혹시 제즈잭 래빗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엄청 많이 했었는데 슈퍼마리오의 그레이드판 같은 느낌이거든요 팀스윈이가 GGT로 아주 조그만 돈을 벌고 제즈잭 래빗 프로젝트를 하고 있던 그 시기에 둠과 케이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즈잭 래빗이라는 이 게임이 대박이 나면서 에픽게임의 가장 첫 번째 히트게임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모은 돈으로 팀스윈이는 게임 유통을 일부 하고요 아까 둠과 케이크의 영향을 받아서 3D 게임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온 첫 번째 3D 게임이 언리얼이에요 언리얼 엔진을 그냥 게임 엔진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에픽게임이 만든 첫 번째 3D 게임이에요 근데 에픽게임은 이 케이크 엔진을 보고 나서 팀스윈이는 개발자들이 편하게 만들 수 있는 3D 게임 엔진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 케이크 엔진은 소스 코드를 공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수정하다 보면 상급 개발자들은 바닥부터 만드는 것과 그냥 비슷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팀스윈이는 3년을 거쳐가면서 3D 게임 언리얼과 3D 게임 엔진 언리얼 엔진을 동시에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하게 돼요 그리고 98년도에 언리얼 게임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언리얼 엔진이 너무 유명해서 언리얼이라는 게임을 잘 기억 못하실 텐데 98년도에 나온 게임으로는 실질적으로 1위예요 사실은 2위인데 98년도 3월에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어요 스타크래프트는 어쩔 수 없어 스타크래프트를 제외하고 98년도에 나온 게임 중에서는 1위였어요 그 정도로 언리얼 게임 자체도 성공한 게임이여 또 언리얼 게임도 시리즈로 계속 나오게 돼요 언리얼의 그래픽이 이 당시에 엄청 좋았었어요 이 엔진을 쓰면 이 정도 그래픽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막상 써보니까 쓰기도 너무 편해 그리고 아직까지 썼던 다른 게임의 엔진들보다 싸 또 하나의 장점은 PC 게임이었는데 콘솔에도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을 거의 첫 번째로 이 엔진에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이 성공가도를 따라 붙게 돼요 엔진과 게임을 만들고 이 게임에서 좋은 그래픽을 보여준 다음에 이 그래픽을 이 엔진을 쓰면 너도 개발자도 쉽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이 에픽게임즈가 갖고 있던 전략이었어요 이 다음에 언리얼 엔진을 업그레이드 하면서도 또 이 전략을 보여줘요 이때가 언리얼 엔진 3 시절이거든요 2006년 에픽게임즈는 그 중간에도 게임을 몇 개 냈는데 언리얼 만큼 성공하지 못했어요 다음 냈던 성공이 기어 오브 워 이 게임은 게다가 콘솔 게임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보여요 근데 성공도 성공이었는데 기어 오브 워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픽이 너무 좋아서 이게 게임을 찍은 건지 아니면 영상을 따로 만든 건지 모르겠다라는 리뷰가 거의 첫 번째로 나왔던 게임이 바로 이 게임이에요 기어 서브 워 근데 이 게임도 에픽게임즈가 정말 언리얼 이후에 그래픽 노하우와 다른 노하우들을 총집합해서 만든 게임으로 엑스박스에 출시를 하게 돼요 그래픽이 워낙 좋으니까 이때가 플스3와 엑스박스 360이 나오려고 했던 시기인데 그때 메모리 용량을 256MB로 해야 되냐 512MB로 해야 되냐를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저희 뭐 닌텐도 때도 저희가 한번 다뤄봤었지만 이 초창기 이 시기에는 좋은 그래픽을 빨리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512로만 돌아갈 수 있는 게임은 아직 안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눈치 싸움이 대단했거든요 그때 우리 팀스윈이 형님이 엑스박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기어스 오브 워이 엑스박스에서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서 팀스윈이는 엑스박스에 직접 찾아가서 그 앞에서 그냥 기어스 오브 워을 해줘요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서 출시 며칠 전에 256MB로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양산을 막 하려고 했던 그 직전에 엑스박스 담당자가 기어스 오브 워을 보고 256MB에서 512MB로 바꿔요 그래서 엑스박스 360을 기억하시는 분은 뭘 기억하시냐면 이게 초기 생산량이 엄청 부족했거든요 그 이유가 기어스 오브 워가 막판에 보여주면서 양산을 바꿨기 때문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언리얼 3 엔진을 만들면서 이걸로 보여줄 수 있는 극강의 그래픽을 에픽 게인즈는 기어스 오브 워로 만들었고요 이때 언리얼 엔진 3를 같이 개발하면서 언리얼 엔진은 이때부터 엄청나게 성공 가도를 달려요 앞에도 잘 됐지만 기어스 오브 워가 당시 2006년 엑스박스의 콘솔 게임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콘솔 게임이거든요 이 극강의 그래픽을 언리얼 엔진 3로면 너도 할 수 있다 라고 보여주니까 이때부터 언리얼 엔진은 PC와 콘솔 게임계의 게임 엔진을 거의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언리얼 엔진은 지금까지도 PC 게임의 게임 엔진은 1이고요 하지만 게임 엔진 전체로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언리얼 엔진과 유니티 다른 게임 엔진도 되게 많아요 크게만 말씀드려보자면 PC 게임 시장은 언리얼 게임 엔진이 먹고 있고요 모바일은 유니티 엔진이 먹다가 지금은 모바일을 언리얼과 유니티가 거의 양분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짧게만 유니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유니티는 2005년에 공개한 게임 엔진이에요 아까 언리얼 엔진이 98년도에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떴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폰이 2007년도에 나왔잖아요 유니티 엔진의 특징이 뭐였냐면 소규모 개발자를 위한 가벼운 게임 엔진이었어요 당시에 언리얼도 다른 게임 엔진보단 쌌지만 그래도 개인 개발자가 하기엔 비싼 금액이었거든요 지금 아예 로열티로만 바뀌면서 싸졌는데 당시에는 언리얼도 비싼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유니티는 소규모 개발자를 위한 그리고 가벼운 게임에 특화되어 있는 엔진을 만들어요 2005년도에 하지만 뜨질 않아요 왜 뜨질 않았냐 유니티 창업자가 3명이거든요 3명 모두 애플 맥바였어요 그래서 유니티는 애플에만 공개됐어요 유니티 엔진으로 윈도우도 안 되고요 웹게임도 못 만들었어요 오로지 애플 맥게임밖에 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있나 근데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왔잖아요 유니티는 애플에만 특화되어 있던 게임 엔진이었잖아요 게다가 소규모고 가벼웠어 근데 아이폰이 나오고 아이폰 앱스토어가 나왔네 PC보다 모바일이 소규모고 가볍고 애플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말도 안 되는 단점이었던 게 아이폰 앱스토어가 나오자마자 뻥 뜨면서 모바일 게임 엔진의 슈퍼스타가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를 다 장악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유니티는 가벼운 엔진이었고요 처음부터 가벼운 소규모 엔진이었고요 그래서 폰 초창기에 잘 어울렸었고요 언리얼은 극강의 그래픽이거든요 모바일의 사양이 점차 좋아지면서 모바일 게임을 좋은 그래픽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모두 다 마케팅용으로 우리 언리얼 엔진을 쓴 모바일 게임입니다 우리는 캐주얼한 게임이 아니라 정말 실사 극강의 그래픽을 모바일로 보여줬다라고 말하는 게임 개발사들은 자기 게임을 홍보할 때 실제로 언리얼을 쓰면서 언리얼 엔진으로 만든 모바일 게임입니다 라고 홍보를 해요 그 정도로 모바일에서도 사양이 좋아지고 그래픽을 원하면서 모바일 시장은 이렇게 양분을 하게 되고요 PC 시장은 여전히 언리얼 엔진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당시부터 언리얼은 금액도 확 낮추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대 일정 매출 이상이 되면 5%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바뀌게 돼요 지금 에픽게임즈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픽게임즈는 게임 만들던 회사였어요 제즈잭래빗 만들던 회사였고요 언리얼 게임 당시에 스타크래프트 말고 나머지 게임 중에서 1위를 차지했던 언리얼 게임을 만들었던 회사고요 엑스박스에서 엄청 유명했던 기얼 서브 워을 극강의 그래픽을 초초로 자랑했던 기얼 서브 워을 만든 회사고요 이 회사이기 때문에 게임을 계속 만들어 왔어요 언리얼 엔진만 만든 게 아니라 자기의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게임을 계속 만들어 왔고 그 다음으로 힘을 주고 있던 프로젝트가 포트나이트 프로젝트였어요 지금의 우리가 포트나이트를 생각했을 때 펍지의 초딩 버전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포트나이트는 사실 이 준비 기간이 엄청 오래된 게임이거든요 근데 뭘로 준비했냐 포트나이트는 마인크래프트를 타겟으로 준비한 게임이에요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게임이잖아요 모바일 게임 업계의 편도를 한번 뒤집은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 마인크래프트가 개인 개발자가 만든 게임이에요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로 내각이 됐지만 개인 개발자가 LWJGL이라는 이름도 희한한 개인 개발자들은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모르는 오픈소스 게임 엔진으로 만든 아주 그래픽상으로는 조잡한 하지만 엄청난 완성도를 자랑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포트나이트는 야 너희가 개인이 오픈소스로 만들었지만 완성도를 자랑했으면 나는 요거를 언리얼로 만들어보겠다 라면서 시작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사실 포트나이트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배틀패스와 경쟁전은 지금 알고 계시는 그 펍지가 배틀로얄 배틀로얄 시리즈인 거고요 포크리가 마인크래프트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포트나이트를 배틀로얄이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세이브 더 월드를 제일 먼저 냈어요 언제 냈냐면 2017년 7월인가에 냈고요 배틀로얄을 17년 9월인가에 냈고 이 포크리를 18년 12월인가에 냈거든요 세이브 더 월을 제일 처음 내요 세이브 더 월은 마인크래프트 플러스 좀비 버전이거든요 뭐냐면 이거예요 낮에 낮에 이 건설을 하고요 낮에 건설을 하고 여기 참호를 파요 그리고 밤에 좀비가 와서 이 건설한 것과 참호 통을 쏘면서 이 좀비를 막는 그래서 매일 낮에는 건설과 함정을 만들고 밤에는 좀비를 막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세이브 더 월드 마인크래프트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인크래프트는 결국 건설하고 게임을 바꾸고 이런 모드들인 거잖아요 내가 이 좀비 모드로 마인크래프트 같은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같은 걸 내야지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세이브 더 월드를 처음에 만들고 언리얼로 만드는 마인크래프트인 포크리를 만드는 게 포트나이트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17년 7월에 만들고 18년 12월에 포크리를 공개를 한 거죠 그런데 마인크래프트를 열심히 봤을 거잖아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이 모드가 등장해요 이 모드가 뭐냐 우리가 지금 배틀로얄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 일본 영화 이름인 건 아시죠 지금 배틀로얄에 있는 그 설정들이 예를 들면 그 섬에 사람들이 흩어져 있고 이 섬에서 돌아달면서 무기를 줍고 일부 지역이 시간이 가면서 없어지는 이 설정들이 배틀로얄이라는 일본의 영화의 설정과 아예 똑같은 설정이거든요 근데 이 비슷한 설정이 미국에도 있어요 뭐냐면 헝거게임이에요 헝거게임이 이 배틀로얄이랑 설정이 너무 비슷해요 어떤 설정이냐 여기에 플레이어들이 있고요 가운데 무기가 있고 가운데에서 무기를 구해서 여기서 죽이고 흩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를 죽이는 결국은 한 명이 남는 둘 다 한 명이 남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데 무기를 구하고 장소가 없어지고 이런 컨셉들만 조금씩만 다른 거예요 근데 마인크래프트에서 이건 서양 게임이니까 헝거게임 모드를 출시해요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를 잡고 있는 아직까지도 잡고 있는 게임인 롤 역시도 워크래프트3의 유즈맵 세팅이었잖아요 개발자들은 블리저드 안에서 도타 모드를 만들다고 했는데 회사 블리저드가 거절하니까 직접 만든 게 롤이거든요 롤이랑 도타 그것처럼 이거 헝거게임도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대박이 나요 그리고 이 모드를 별도로 게임을 처음 만드신 분의 이름이 뭐냐면 플레이어 언노운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블루홀에서 이 플레이어 언노운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줄 테니까 제대로 한번 만들어봐라 그리고 나온 게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예요 2017년 12월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할 필요 없겠죠 어마어마한 성공을 해요 블루홀 이름이 이제 크래프톤으로 바뀌었죠 한국에 EA가 나왔다 한국에 블리자드가 나왔다 라고 할 정도로 이 게임으로 그냥 전세계의 모든 게임을 다 평정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많이 거기까지 갔어요 많이 거기까지 갔는데 많이 거기까지 갔는데 이 마인크래프트를 보면서 세이브 더 월드와 포크리의 계획을 짜고 있던 포트나이트가 이걸 본 거죠 그리고 포트나이트에서 바로 배틀로얄 모드를 오픈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포트나이트는 배틀로얄 모드로 빵 뜨게 됩니다 이 정도로 떴어요 지금 게임 업계에서 뭐가 제일 잘 나가냐라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PC방 점유율 이런 거 보는데 사실은 트위치에서 시청 시간이 뭐가 제일 많냐가 가장 정확한 지표예요 포트나이트 배틀로얄이 9월에 출시했는데 세 달 반 만에 플레이어 언론스 배틀그라운드를 트위치에서 추월합니다 지금은 상대가 안 돼요 지금은 아예 상대가 안 되고요 제가 기업 분석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등으로 낸 사람이 장땡이에요 기업에서는 1등으로 낸 사람을 추월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2등으로 낸 포트나이트가 1등으로 낸 거를 이길 수 있었냐라고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펍지는 유료였어요 패키지 게임이었어요 스팀에서 냈지만 스팀이라고 이따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인터넷에서 그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 중에서 압도적인 1위의 회사거든요 스팀에서 낸 유료 게임이었어요 하지만 포트나이트는 무료 게임이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펍지는 실사였어요 실사 기반 여기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포트나이트는 이거를 만화풍으로 내요 난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갔어 에픽게임즈는 아직까지 모든 게임을 그냥 극강의 그래픽을 보여주고 극강의 그래픽을 게임에서 보여주고 그 게임도 성공시키지만 이 엔진을 거기에 맞춰서 성공시키는 전략을 계속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힘을 싣고 있던 게 포트나이트였어요 하지만 만화풍으로 내요 근데 제가 해석할 때는 이들이 노리고 있었던 건 배틀로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노리고 있었던 건 마인크래프트였거든요 뭔가를 계속 제작하고 올리고 이게 좀 자유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화풍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풍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배틀로얄이 나왔고 이거 제 뇌피셜이에요 여기에서 플러스하는 형태로 배틀로얄을 오픈하다 보니까 이 만화풍으로 오픈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선택이었던 게 펍지가 언리얼 엔진을 썼거든요 펍지가 언리얼 엔진을 썼어요 펍지가 포트나이트의 에픽게임즈의 엔진을 썼단 말이야 언리얼 엔진의 장점이 뭐예요 완전 실사잖아 그냥 피가 튀기고 이걸 다 구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불이 떠요 하지만 포트나이트는 만화잖아요 만화잖아 그래서 12세가 떠요 그러니까 만화니까 12세가 뜨고 펍지가 청불이 떠요 그리고 얘는 유료에다가 얘는 무료죠 실사니까 그래픽 사양이 엄청 높고요 만화니까 그래픽 사양이 엄청 낮단 말이에요 대중화되게 더 많이 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포트나이트는 언리얼 엔진을 만든 회사잖아요 언리얼 엔진은 초반부터 PC와 콘솔 같이 가져갔잖아요 이거 PC와 콘솔, 모바일을 엄청 빨리네요 펍지는 PC, 콘솔, 모바일이 생각보다 빠르게는 나왔지만 천천히 그리고 비우기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모바일 같은 건 직접 개발도 안 하고 텐센트에서 자회사가 개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일부만 수정한 거라고는 하지만 이 만화로 하고 무료로 푸는 이 전략으로 펍지에서 공략하지 못했던 청소년 유저를 공략했고요 이 청소년 유저들이 트위치에서 SNS에서 이걸 올리면서 포트나이트가 엄청나게 떠요 이 닌자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포트나이트를 자기가 하는 걸 트위치에 올리면서 트위치의 최고 시청률을 몇 번을 갱신하고요 어쨌든 만화풍이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이런 일을 벌여요 만화풍이니까 재밌게 하려고 이것저것 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 춤만 갖고 왔는데 내부의 게임 캐릭터들이 되게 다양한 춤을 춰요 게임 캐릭터들도 약간 좀 힙한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는 완전 진지 빨고 뒤에서 다 터뜨리고 죽고 이러는 모드인데 여기는 그냥 약간 재밌는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얘네들이 다 사람 죽이고 이러면 이렇게 춤추요 그리고 이 춤추는 게 SNS에서 지금 무슨 아무 노래 따라하기 챌린지처럼 또 챌린지처럼 막 되어 실제로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따라하는 것들을 춤으로도 만들고 춤으로 만드는 걸 포트나이트에서는 춤으로 만들고 포트나이트에서 만든 춤을 실제로 따라하는 이 선순환도 되게 많이 돌아요 축구 선수들도 이건 결승전 세레모니는 아닌데 월드컵 결승전 세레모니에서도 이 포트나이트의 춤을 세레모니로 따라할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돼요 그중에서도 이 춤이 지금 보여드리는 춤이 가장 인기 있는 춤이거든요 참고로 이 춤은 이 분이 개발하셨는데 이 분이 이제 TV에서 한번 하신 걸 포트나이트에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만들었는지 안 보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해요 소송을 했어요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찾아와서 결과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거 고소했다는 기사만 봐가지고 그 정도로 펍지는 완전 진지 빠는 모드고요 성인이니까 청불이니까 12세니까 만화품이니까 SNS 청소년의 타겟팅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방송 채널에서도 타고 이러면서 올라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에 출시한 포트나이트는 불과 3개월 반 만에 트위치 시청수에서 배틀그라운드를 추월하면서 이 배틀로얄 장르에서는 압도적인 1게임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이게 트위치 시청시간이거든요 LOL을 제외한 2등 게임으로 여전히 엄청난 시청시간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컵지가 없잖아요 이게 첫 번째 페이지인데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없고요 세 번째 페이지에 가야 배그가 나와요 그 정도로 배그는 떨어졌고요 포트나이트는 여전히 2위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잘 나갔냐 넷플릭스에서 2019년 1월에 주주서안을 발표했는데 넷플릭스가 우리는 포트나이트와 경쟁하고 있다 HBO보다도 포트나이트와 경쟁하고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포트나이트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요 참고로 포트나이트는 2019년 전체 게임 중에서 게임 매출 1위를 하게 돼요 그 정도로 포트나이트는 엄청난 성공을 하게 돼요 펍지는 빡이 돕니다 빡이 돕겠죠 왜냐면 펍지는 언리얼로 만들었단 말이야 언리얼의 소유자인 개발자인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를 만들었잖아 대충 보면 펍지의 입장이 말이 돼 펍지는 언리얼로 만들었고 이 엔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경쟁 제품을 만들었다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펍지가 포트나이트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너희들 왜 100명으로 시작했냐 두 번째 너희들 왜 맵이 줄어들어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세 번째 너희들 우리랑 총기류가 왜 비슷해 왜 가만히 있을 때 HP가 회복하지 그것도 75로 그리고 펍지는 미친듯한 욕을 먹어요 근데 이게 진짜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펍지가 배틀로얄의 이 장르를 만든 게 아니잖아 여기서 주장한 건 그냥 장르예요 맵이 줄어드는 건 배틀로얄 이 영화에서 맵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배틀로얄 모드에서 맵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총기류 이거 나름 FPS인데 총기류가 뭐가 그렇게 크게 차이나겠어요 그리고 하물며 이들이 주장했던 총기류가 어떤 총기류인지 아세요? 에픽에서 만든 언리얼 엔진에서는 본인들이 만들었던 게임들의 소스를 되게 많이 공개를 하거든요 총기류 이런 그 아이템 나무 이런 것들을 여기서 그냥 가져다 쓸 수 있게 해놨어요 언리얼 엔진 자체에서 펍지도 다른 모든 게임 회사가 그렇듯 이 여기에서 제공한 그 아이템을 이미지 이미지 거의 그대로 아이템 상점에서 팔았어 실제로도 운영을 했고 근데 그걸 그걸 갖다 썼대요 그러니까 에픽에서 만든 거를 펍지에서 갖다 썼는데 내가 만든 걸 내가 쓰니까 왜 우리 거 베꼈냐래요 그리고 장르는 남들이 만들었는데 그 장르를 내가 베낀 걸 너도 왜 베꼈냐 간단히 요약하면 그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언리얼 엔진에서 우리가 갖다 쓴 거를 너희는 왜 또 갖다 썼냐라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베낀 그 장르를 너희는 왜 똑같이 베꼈냐라는 게 이 11개의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마지막 질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인디게임사다 우리는 인디게임사인데 너희같이 대형회사가 우리 거 베끼면 되겠냐라고 했거든요 정확히 인디 프로덕션이라고 했는데 펍지가 인디 프로덕션이라니 조다니 인디 프로덕션이 이거 펍지 만들기 전에도 몇천억 몇백억 몇천억 투자 받았고 이때 밸류에이션이 조다니가 넘었는데 조다니 인디게임 회사라니 참 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다 인정할 수 있다 쳐 배가 아프겠지 하지만 블루홀 진짜 대단한 회사지만 저작권 문제에서 블루홀은 약간 씻을 수 없는 걸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블루홀의 테라가 NC에서 리니지 3를 만들고 있던 개발자들을 블루홀로 데리고 와서 테라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소문이에요 실제는 아닐지도 몰라요 테라의 개발 소스 중에서 개발자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주석을 처리하는 게 있어요 주석의 내용이 이 리니지 3를 만들었던 이 주석의 내용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리니지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 주석의 내용까지 이게 그냥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C는 사람도 뺏겼는데 주석의 소스 코드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빠귀쳐서 소송을 했죠 그래서 판결에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가 맞다고 나왔어요 맞다고 나왔어 근데 어쨌든 리니지 3는 안 한 프로젝트고 하다가 중단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라고 판결은 나왔어요 그리고 블루홀 스튜디오는 관련 자료는 압수수색 시 폐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아니 미리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영업비밀인데 미리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꼭 압수수색 때 폐기해야 돼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나는 영업비밀인데 영업비밀을 데리고 온 건데 미리 폐기한 게 아니라 안 가져왔다 왔는데 발견하자마자 폐기했다가 아니라 이거 소송에서 압수수색할 때 폐기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냈어요 블루홀 측이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야 이런 블루홀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블루홀이 아까 말씀드린 내가 베낀 장르를 왜 똑같이 베끼니 내가 너희 거 쓴 엔진의 내용을 왜 너희는 또 쓰니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소송을 걸었으니 욕도 엄청 먹을 수밖에 없고 펍지가 되게 좋은 회사고 우리나라에선 진짜 관목할 만한 정말 세계의 회사지만 이 저작권 소송을 포트나이트에 거는 건 아니다 라고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펍지가 철회를 했어요 펍지에 배틀그라운드에 뒤통수를 치고 있었던 건 포트나이트뿐만이 아니었어요 혹시 프리파이어라고 아세요? 프리파이어는 CAC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꾼 회사인데 가레나라는 동남아 회사가 만든 게임이에요 어떤 게임이냐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에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에요 그냥 똑같아 해보시면 알아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포트나이트처럼 만화화도 아니야 그냥 실사로 똑같아 유럽과 미국에서는 포트나이트가 펍지에 뒤통수를 때리고 있었잖아요 동남아는 어차피 PC가 없어요 동남아 분들은 어차피 PC가 없어 그냥 핸드폰이에요 그것도 좀 저사양 핸드폰 하지만 펍지는 진짜 고사양이거든요 핸드폰 모바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사양이고 PC 콘솔이 메인이었어요 프리파이어를 완전 저사양으로 배틀그라운드를 완전 저사양으로 모바일에서 모바일 온리로 동남아에서 내고 이게 말도 안되는 성공을 해요 이게 2018년 12월에 출시를 했거든요 포트나이트가 유럽과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 그만큼 프리파이어가 동남아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그냥 엄청나게 장악을 해요 펍지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포트나이트한테 두들겨 맞고 동남아에서는 가란데 프리파이어한테 두들겨 맞는데 이 세 개의 회사 이 세 개의 회사는 하나의 키워드로 뭉칩니다 텐센트라는 키워드로 뭉쳐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어떻게 뭉치는지 이거 텐센트 진짜 무서운 회사야 텐센트가 진짜 무서운 회사예요 배틀그라운드의 13%를 갖고 있으면서 2대 주주죠 그리고 이거를 유럽과 미국에서 장악한 포트나이트의 40%를 갖고 있으면서 2대 주주죠 그리고 이거를 동남아에서 장악한 프리파이어 카렌다의 25%를 갖고 있으면서 2대 주주죠 공시되어 있는 건 25%인데 다른 지분이 15%까지 합쳐서 40%라는 얘기가 있어요 야 진짜 텐센트가 짱이에요 이게 투자한 연도를 제가 안 적어놨는데 투자한 연도를 적어드릴게요 배틀그라운드에 투자한 게 2018년 포트나이트 에픽게임즈에 투자한 게 2013년 그리고 가렌다에 투자한 게 2016년 이거 순서가 이게 아닐 것 같잖아 뭔가 느낌상 배틀그라운드에 먼저 투자를 했고 포트나이트 프리파이어가 잘 되면서 이렇게 투자를 했을 것 같잖아 아니에요 포트나이트의 에픽게임즈에 가장 처음 에픽게임즈는 참고로 투자를 딱 2번밖에 안 받았어요 한 번 텐센트한테 40% 받았고요 또 한 번 KKR한테 6%를 받고 지금 대표가 50% 이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프리파이어는 이 15%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거는 소문이에요 25%로는 2대주주고요 15%가 다른 이름으로 있다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이걸 가정하면 40%로 1대주주가 돼요 뭔가 텐센트가 어떻게 했을지 좀 보일 수도 있겠죠 에픽게임즈는 텐센트의 압력은 없었어요 제가 팀스윈이를 진짜 좋아해서 팀스윈이의 인터뷰 이런 거 찾아보거든요 옛날부터 팀스윈이 좋아했어서 팀스윈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가레나도 좋아해요 가레나 대표도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레나 대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텐센트에 좀 굴복할 수 있을 만한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분도 이분 진짜 똑똑하고 되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가레나 대표 이분도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영어 되게 잘하세요 근데 이분은 텐센트에서 야 너 배틀그라운드 하는 거 보니까 너 이 모바일로 빨리 내라고 해서 냈을 만한 분위기네요 지금 이 가레나가 이름을 C로 바꾼 게 이 게임으로선 가레나가 뜨고 쇼핑몰도 하나 떴거든요 이것도 텐센트에서 만들으라고 했다라는 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잔인한 건 뭐냐면 텐센트가 2019년도에 화평정형이라고 중국판 배틀로얄 모바일을 스스로 대요 야 진짜 텐센트 다 해먹어요 나중에 제가 텐센트도 꼭 한번 달아볼게요 예전에 저희 배달할 때도 텐센트가 다 해먹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배달 쪽 점유율도 텐센트 자회사들이 다 갖고 있었잖아 게임도 이래요 텐센트 제가 꼭 한번 달아볼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포트나이트는 말씀드렸죠 마인크래프트에서 시작한 회사예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본인만의 모드인 세이브 더 월드 모드를 만들고 마인크래프트로 가려는 계획이었고요 배틀로얄을 만들면서 뻥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만화품으로 했던 그 부분들을 마케팅으로 사용을 해요 이 이벤트 아시나요 한때 이것도 SNS를 엄청 달구던 이벤트였어요 이 이벤트가 뭐냐면 웬디스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버거 회사거든요 포트나이트가 웬디스랑 콜라보를 합니다 어떤 콜라보를 하냐 우리 푸드파이트 모드를 이벤트로 만든다 팀은 두 개로 나눌 거다 어떤 팀 버거팀 그리고 피자팀 이렇게 나눠서 푸드파이트 이벤트를 해요 그리고 이 푸드파이트 이벤트에는 이제 웬디스가 나오면서 이 웬디스 로고로 캐릭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웬디스가 여기에 출전을 한다 이렇게 푸드파이트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웬디스는 버거 회사니까 당연히 웬디스 이 캐릭터는 버거 팀에 들어가서 피자 팀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픈을 해서 딱 시작을 했는데 이 웬디스의 이 캐릭터가 피자 팀에 속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안이 벙벙한 거야 야 너 왜 버거 회사 캐릭터가 피자 팀에 있냐 그래서 게임을 딱 시작했는데 버거팀 진영으로 가서 버거팀 플레이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거 보이시죠 지금 못 보시고 있어요 이거 냉장고거든요 냉장고를 부신 거예요 그냥 이게 푸드파이트로 해서 사람끼리 죽여야 되는데 버거 애가 피자 팀에 오더니 버거에 있는 플레이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냉장고를 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웬디스는 절대 냉동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냉장고가 있는 버거는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버거팀을 돌아다니면서 냉장고를 부셔요 와 진짜 나 이거 광고 이거 만든 사람 진짜 천재인 것 같아 당연히 그해 무슨 광고 대상 이런 거 휩쓸었고요 이 이벤트가 사람들이 이 웬디스 캐릭터가 냉장고를 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도 웬디스 스킨을 사서 냉장고를 부시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막 개그 소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웬디스와의 이 콜라보를 시작으로 포트나이트와 실생활의 콜라보가 진짜 이렇게까지 창의적일 수 있구나라는 게 엄청 많이 나와요 뭐 어벤져스 때 엔드게임 이런 거는 당연해요 이런 캐릭터 스킨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창의적 재치 있는 이벤트를 포트나이트가 만화풍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언리얼 엔진의 정말 실사에 가까운 그런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화풍이지만 가능한 거고요 이 디즈니와도 단순히 스킨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배틀패스라는 비즈니스 모델도 디즈니와 함께 팡 띄웁니다 1막 때도 잘 됐어 제가 판타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제가 유일하게 제일 좋아하는 게 데드풀이거든요 웃으려고 데드풀을 재밌게 잘 보는데 배틀패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데드풀과 함께 오픈하게 됩니다 배틀패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이게 포트나이트의 지금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게 뭐냐면 돈을 내고 미션을 하면 뭐 커스튬이나 아이템을 주겠다 하지만 이 아이템이 능력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스킨 이런 아이템들이에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그냥 미션으로 주거나 돈 주고 사는 건데 이 두 개를 합쳐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게임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다 아실 거고 게임 업계에 없는 사람들은 아직은 잘 모르실 만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게임은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 투 윈과 프리 투 플레이 페이 투 윈은 그냥 리니지 생각하시면 돼요 리니지 그냥 확률 게임으로 그냥 돈 내는 만큼 무기가 강해져서 마구잡이로 죽일 수 있는 게 페이 투 윈이에요 저는 이런 게임 안 해요 개인적으로 재미없어서 프리 투 플레이는 뭐냐 공짜로 플레이하고 돈을 내는 게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많이 미치지 않아 하지만 스킨이나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만큼 비즈니스 모델이 좀 줄어들겠죠 이 프리 투 플레이의 모델 중에서 지금 모바일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모델이 배틀패스예요 배틀패스가 포트나이트 이전에도 있었는데 포트나이트 때부터 배틀패스가 빵 떠요 이게 그냥 진짜로 그냥 돈을 내고 미션을 수행하면 커스텀을 주는 거예요 일반 게임은 그냥 미션을 수행하면 커스텀을 주잖아요 아니면 돈을 내면 커스텀을 주잖아 이 두 개를 그냥 합친 거예요 돈을 내고 미션을 수행하면 커스텀을 줘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푹 빠져들어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이 특정 기간 동안 돈을 내고 하니까 마치 무료 사용자는 무료로 하고 유료 사용자들은 경액제처럼 유료를 하되 노가다를 좀 하면 커스텀을 받는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모바일 게임에서는 엄청난 수익 모델로 진짜 빠르게 뜨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서 이 배틀패스라는 모델은 그냥 보시면 앞으로 게임을 하면서 아 이게 배틀패스 모델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배틀패스 모델을 가장 처음 대대적으로 성공시킨 게 포트나이트 포트나이트에서 배틀패스 모델이 주 수익 모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도에 포트나이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낸 게임이거든요 이걸 배틀패스로 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데드풀의 스킨을 주는 2막 때부터 확 떴거든요 이런 콜라보도 엄청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이벤트는 혹시 아시는 게 난 진짜 이거는 더 이해가 안 가 도대체 내 캐릭터 신발에 나이키가 붙어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아니 도대체 캐릭터에서 신발 보이나 게임 플레이 하다보면 내 캐릭터에 신발 보이나 거기에 나이키가 붙어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지만 중요하대요 내가 젊은이의 감성들을 잘 이해 못하는데 중요하대 그래서 포트나이트와 에어조단 콜라보를 합니다 이것도 NFL이랑 유니폼도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른 것들과 조금 다른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웬디스 완전 오프라인이잖아요 그죠? 신발 이런 오프라인들이 이 게임에서는 되게 잘 조화가 돼요 근데 그 조화의 하이라이트가 뭐였냐 하이라이트가 뭐였냐 얼마 전에 열린 2020년 4월 24일날 열린 트래비스 스카스의 공연이었어요 트래비스 스카스가 미국에서 진짜 유명한 래퍼라고 하더라고요 전 공연 때문에 알았어요 이 공연이 진짜 유명했어서 이 공연 때문에 알았는데 조금 질병이 있는 날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연 업계 이런데 망가지고 있죠 그래서 트래비스 스카스가 우리 포트나이트는 뭘 했냐 너 내가 이렇게 캐릭터 무대 연출 다 포트나이트에서 해줄게 여기서 공연하자 라고 하면서 4월 24일날 트래비스 스카스가 포트나이트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연에는 불과 1230만명이 봐요 와 1230만명 시청자 1230만명 시청자 1230만명 이 공연에 온라인 공연에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캡쳐만 몇 개 갖고 왔는데 실제로 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무대 연출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게임이니까 이런 게 가능할 거잖아 그리고 이 내 캐릭터가 이렇게 막 뛰면서 캡쳐 받고 SNS에 올리고 이런 게 또 가능한 거죠 이런 거 이 공연을 무려 1230만명이 봤어요 이렇게 성공적일 수 있었다는 건 진짜 포트나이트가 어떻게 변화해 갈지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이게 이 공연 전에도 저만이 궁금했던 게 아니었나 봐요 트위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작년 말이죠 어떤 내용이 있었냐 포트나이트를 게임으로 보시나요? 플랫폼으로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스위니님께서 포트나이트는 게임이다 하지만 12달 후에 다시 물어봐달라 왜 여기에 라이크 안 누르냐고 왜 이 팀스위니의 이 멋진 말이 진짜 지금도 게임 어깨를 장악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는 팀스위니가 진짜 게임 어깨를 진짜 장악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물어봐도 아예 달라지겠죠 이 공연이 이렇게 열렸는데 공연이 1230만명이 열렸는데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진짜 이 팀스위니는 포트나이트를 단순히 게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인크래프트가 단순히 일반 게임이 아니잖아요 모두 다 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게임이잖아요 포트나이트는 처음부터 이 마인크래프트를 타겟으로 했던 게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배틀로얼로 유저만 높아진 거야 그러니까 팀스위니는 이 플랫폼을 이 유저로 제대로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화품으로 만든 것들을 오히려 장점으로 이렇게 살리고요 이런 공연도 하고요 이러면서 서서히 서서히 플랫폼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거죠 단순히 게임 플랫폼이 아니에요 이 팀스위니가 갖고 있는 플랫폼을 실현시키는 준비들이 하나하나씩 벌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우스파티라는 비디오 앱을 인수해요 이게 저는 잘 모르는 앱인데 10대들이 쓰고 있는 영상 앱 중에서 꽤 순위권 앱이래요 SNS 앱을 인수해요 에픽게임즈가 게임 엔진을 만들고 배틀로얄을 하는 회사가 비디오 SNS를 인수해요 그러고 나서 파티 허브라는 포트나이트 전용 SNS 앱을 오픈하게 됩니다 오픈하면서 과거에는 게임을 해서 친구를 만났지만 포트나이트에선 친구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할 거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일반적인 말이긴 해요 약간 멋있게 말하긴 했지만 우리는 시스템으로 제대로 강화시켜주겠다 SNS도 만들어주고 플랫폼으로서 나아가겠다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근데 에픽게임즈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포트나이트를 출시할 때 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PC에서 게임을 출시하려면 다 스팀에서 해야 돼요 그냥 PC 버전의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바일은 당연히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죠 셋 다 수수료를 30% 띄어요 스팀은 매출이 높아지면 20%까지 내려가긴 하는데 어쨌든 30% 띄어요 셋 다 포트나이트는 이게 싫었어요 처음부터 싫었어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PC와 안드로이드 APK를 공개해요 앱스토어는 어쩔 수 없이 구글은 APK 파일 주면 알아서 깔리잖아요 PC는 EXE 파일 주면 깔리잖아요 하지만 앱스토어는 그게 안된단 말이야 그래서 앱스토어에는 입점을 하고요 구글 플레이와 PC 스팀에는 입점하지 않아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진짜 얼마 전에 입점했어요 PC에서 참고로 뭐 검은 사막이나 배그도 배그도 스팀에서 한 거예요 글로벌로 하고 있는 PC 게임들은 다 스팀에 올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트나이트가 잘 됐잖아 이미 잘 됐잖아 그러니까 아직 모바일은 못 건들겠고 구글과 애플은 못 건들겠고 스팀과는 맞짱 떠보자 내가 유저도 있다 유저도 있겠다 스팀과는 한번 맞짱 떠보자 이러면서 에픽게임 스토어를 출시하게 됩니다 스팀은 아까 말씀드렸죠 30% 에요 30% 에픽게임즈의 수수료는 12% 에요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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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픽은 그 언리얼 엔진을 갖고 있잖아요 언리얼 엔진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5% 로열티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초반에는 무료였다가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고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오픈하잖아요 이 5%를 없애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수료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에픽게임즈는 12%의 수수료에다가 언리얼 엔진으로 나오는 5%를 면제를 해주니까 스팀은 30% 에 5% 가 더 추가가 될 거잖아요 언리얼로 만들면 그러니까 35% 와 12% 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3분의 1이나 되네요 3분의 1이나 엄청 차이 나잖아요 이 엔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PC에서 장악하고 있는 엔진을 갖고 있는 에픽게임즈만이 할 수 있는 전략 이 언리얼 엔진 5%의 수익을 나는 없애주겠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스팀에 있는 게임들을 독점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지금 거의 한 100개 가까이 갖고 왔을 거예요 100개 넘었나? 아마 넘었을 거야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독점으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냥 스팀 두 개 같이 있으면 안 되냐 막 이러면서 유저들한테 욕을 먹으니까 또 이때 팀스윈이가 원래는 이런 거 대답 안 하는데 이때는 또 뭐라고 하냐면 스팀에서 수수료를 내리면 우리는 독점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겠다 다 둘 다 할 수 있게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또 욕먹긴 해요 이것 때문에 또 욕먹긴 하는데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팀하고 지금은 경쟁하고 있지만 사실은 스팀하고만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게임을 보시면 스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엑스박스 엄청 많거든요 여기에 다 따로따로 버전이 들어가요 그리고 같이 하는 플레이도 있지만 특히 유료 모델에 있어서 서로 유료 아이템을 교환하거나 이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어떤 콘솔에는 내게 들어가 있으면 남의 건 안 돼 이러면서 제안을 하거든요 에픽게임즈가 에픽게임 스토어로 원하는 게 뭐냐 언리얼 엔진 하나 쓰면 PC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콘솔부터 시작해서 스토어도 마찬가지여야 된다 너희 언리얼 게임으로 만들어서 여러 개 배포를 에픽게임즈 스토어에서 하면 팀스윈이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모든 플랫폼에 다 넣어주겠다 그것도 낮은 수수료로 이것처럼 30%가 아니라 수익은 너희들이 더 많이 가져가라 개발사가 잘 되는 회사고 우리는 이거를 빵빵하게 지원해 주겠다 라는 게 팀스윈이가 생각하고 있는 에픽게임즈 스토어의 모델이에요 이 그림은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팀스윈이의 이 에픽게임은 단순히 언리얼 엔진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배틀로얄 포트나이트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에픽게임즈 스토어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리얼 엔진도 제가 앞에 탄생 부분만 얘기하고 쓱 넘어가긴 했지만 지금 팀스윈이가 갖고 있는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도 살짝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언리얼 엔진이 꿈꾸는 건 단순히 PC의 엔진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엔진들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언리얼 엔진이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영화 그래픽에 많이 쓰이고요 건축 설계에 많이 쓰이고요 자동차 디자인에 많이 쓰이고요 군사 같은 시뮬레이션 비행기 시뮬레이션 이런 데 많이 쓰여요 팀스윈이가 얘기하는 게 뭐냐 너희들 자동차 실물로 먼저 내지 말아라 자동차 실물로 내지 말고 언리얼 엔진으로 자동차 만들어 봐 그럼 우리가 이거 포트나이트에서 유저들이 포트나이트에서 유저들이 이 자동차를 타볼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 놓으면 포트나이트에서 이 자동차를 태워보고 어떤 반응이 보이는지 볼게 그리고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실물을 내라 이거 실제 한 말이에요 포트나이트에서 태운다는 얘기 빼고 근데 어디서 해보겠어 당연히 포트나이트겠지 포트나이트에서 해보고 이거를 그 다음에 유저들의 반응이 좋으면 실물로 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멋있지 않아요? 진짜 팀스윈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이 실생활을 가져오는 언리얼 엔진 이 게임 뿐만이 아니라 그냥 온라인에 모든 플랫폼을 그리고 오프라인에 이 실생활도 엮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포트나이트 게다가 이 온라인에 모든 플랫폼에서 가장 싸게 유통을 할 수 있는 만드는 것부터 홍보부터 유통까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에픽게임즈 내에서 만들겠다 라는 게 팀스윈이의 생각이고요 지금 이거 먹었죠 PC에 이거 먹었어요 이미 먹었어 PC에서 먹었고 모바일에서 반 먹었어요 포트나이트 먹었죠 아까 롤 다음에 2위에요 먹었어요 이거 이제 시작이에요 이 시나리오가 나는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분이 아직도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분이 말하면 끝이야 이 에픽게임즈 가장 이 회사에 가장 아쉬운 점은 비상장이라는 거예요 비상장 내가 진짜 이 회사는 상장이 했었으면 어느 정도까지 밸류에이션을 타협불 여지가 있거든요 나는 에픽게임즈는 근데 진짜 안 좋은 점은 비상장이라는 거예요 팀스윈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이 게임 엔진의 레전드 시작 존 카맥이 지금 VR 하고 있잖아요 팀스윈이도 VR에 관심 엄청 많아요 인터뷰 때 VR 얘기 엄청 해요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에 안 들어있는 어딘가의 VR의 프로젝트는 분명히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해요 왜냐면 그 정도로 문맥과 관계없이 팀스윈이가 VR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에픽게임즈에서 VR 관련된 게 분명히 나올 거라고 거의 확신해요 이 팀스윈이가 갖고 있는 이 그림은 이미 이만큼의 말도 안 되는 무기가 지어져 있고요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과 환경이 지어져 있어요 이 무기가 있는 이 팀스윈이는 저는 충분히 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회사랑 또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정도 되는 회사는 특히 IT 회사들은 주식을 밑에 사람들한테 엄청 나눠주거든요 왜냐면 그들의 동기부여를 주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지만 에픽게임즈는 주식을 팀스윈이가 거의 50% 넘게 갖고 있고요 KKR이 6%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텐센트가 40% 갖고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이 진짜 0에서 1, 2, 3% 이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초창기 멤버들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뭔가 엄청나게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이 업계에서 초창기 멤버가 아직까지 있다는 건 주식을 받지도 않고 제대로 받지도 않고 이분은 분명히 엄청나게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그리고 이 회사는 노스캐롤라니 캐롤라이나 에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벤처들처럼 시애틀이나 실리콘밸리나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 에 있어서 여기에서 에픽게임즈에 나가면 갈 데가 마땅히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것도 분명히 한몫을 할 텐데 분명히 팀스윈이는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프로그래밍도 엄청 잘해요 게다가 그림도 잘 그려요 그리고 똑똑하고 말도 잘해요 저는 말을 잘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업을 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밑에 사람들한테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전달을 해야 이 기업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대표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을 잘 못하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회사의 리더로서 밑에 사람들이 본인의 생각에 맞춰서 흘러가게 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팀스윈이는 이렇게 오타쿠처럼 생겨서 말도 잘해요 거의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언리얼 엔진이 엔진과 포트나이트라는 무기를 들고 있어요 와 이 회사를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회사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나는 이 회사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 회사는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하는 제가 게임 회사 중에서 가장 최애하는 회사고요 게임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분의 행보를 이분과 에픽게임즈의 행보를 차근차근 보시면 진짜 큰 줄거리들이 분명히 바뀌는게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회사도 뭔가 앞으로 변화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모으고 모아서 또 다음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민이 고향 지민이